4.15 총선과 EPSOM 프린터의 비밀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A입니다. 이번 영상의 제목은 4.15 총선과 EPSOM 프린터의 비밀입니다. 4.15 총선과 EPSOM 프린터의 비밀 무슨 비밀이 있을까요?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총선에 4.15 총선에 사용된 프린터가 두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TM-C3400입니다. TM-C3400 그리고 또 하나의 모델이 있습니다. WF-1100입니다. TM-C3400은 사전선거 투표에 사용되었죠. 사전선거 투표 용지를 프린터하는 그래서 12,500대 이상 사용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 프린터가 아주 비쌉니다. 200만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200만원, 12,500대 이렇게 단순하게 계산하면 한 250억 정도 이번 선관위가 구매를 했을 것이다. 그리고 WF-100은 투표지 분류기 결과용 프린터입니다. 그래서 한 선거구당 4대 정도 그렇게 해서 한 250개의 선거구에 한 1,000대 정도가 깔렸을 것이다. 그래서 프린터의 가격은 약 30만원 소비자 가격 그래서 약 3억 정도 구매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앱손이죠. 앱손. 이 프린터를 판 회사는 앱손입니다. 일본 세이코 앱손이라는 회사고요. 프린터만 만드는 회사는 아니고 이 회사가 시계도 만들고 프로젝트도 만들고 전자칠판도 만들고 산업용 장비도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앱손입니다. 앱손. 한국인은 앱손코리아라는 회사가 들어와 있죠. 자, 사전선거 투표지 인쇄용 프린터를 이렇게 납품을 했는데요. 사전선거 투표지 인쇄용 프린터 이 프린터죠. 이 프린터 TM-C3400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이 프린터를 사서 직접 시연을 통해서 보여줬죠. 약 200만원 하는 프린터입니다. 그러니까 바코드 라벨을 프린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일정한 크기의 라벨형 용지를 프린트할 수 있는 TM-C3400입니다. 산업용 프린터죠. 일반용, 가정용이 아니라 자, 그런데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 승관위가 구매한 TM-C3400을 이렇게 드라이브를 금속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드라이브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전용 드라이브는 선관위 헬프데스크에 문의하십시오. 호환되는 시스템 윈도우 10, 32비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TM-C3400 선관위가 이 프린터를 사면서 이 드라이브 프린터를 제어하는 이 드라이브 프로그램을 별도로 제작했다는 사실이 이 구글 웹 검색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앱손이 일반용 일반 산업용 프린터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팔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색다르게 드라이브를 전용 드라이브를 개발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납품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이게 저는 이 선관위가 요청을 했다라고 생각하고요. 앱손이 이것에 응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 그것은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드라이브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전용 드라이브는 선관위 헬프데스크에 문의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선거관리위원회 전용 드라이브를 깔면 이 프린트가 어떻게 기능이 달라질까 이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프린트는 사전선거 투표 프린트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사전선거가 부정선거다 왜곡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죠. 이 프린트에 고유의 카운트 값이 있습니다. 프린트를 몇 장 했는지 이렇게 프린트가 기록하는 그 프로그램이 프린트 안에 내장이 되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오염시켰을 것이다. 왜곡시켰을 것이다. 아예 프린트가 맥장을 프린트하는지 기록하지 못하도록 선관위가 아예 이 프린트를 강제로 바꿔버렸을 것이다. 요구해서 그 기능을 무력화시킨 프로그램을 요구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프린트를 전용 드라이브를 개발해서 거기에 납품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 선관위의 프린트 이 선관위가 구매한 프린트에 뭐 별다른 기능이 프린트가 뭐 있습니까? 프린트 외에 다른 기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전용 드라이브를 개발했다. 아주 이건 시각한 문제죠. 이거. 그래서 앱소는 무슨 내용으로 요구를 받았고 무슨 이유로 그렇게 전용 드라이브를 만들었는지 빨리 국민 앞에 알려야 됩니다. 앱소는요. 이 4.15 부정선거가 드러나기 전에 빨리 기업으로서 기업의 양심으로서 세이코 앱소는 반드시 빨리 공표를 해야 됩니다. 저는 세이코 옵션에게 묻습니다. 이 선관위에 납품할 때 왜 이렇게 전용 드라이브를 만들어서 납품을 했는가 왜 전용 드라이브를 납품할 이유가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 세이코 앱소는 우리 국민에게 빨리 밝혀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프린트가 있죠. 투표지 분류기 분류 결과 프린트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앱소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앱소입니다. 투표지 분류기에 우리가 잘 보셨죠. LG 그램 노트북 그리고 앱손 프린트입니다. 앱손 프린터 이 앱손 프린터는 휴대용 프린터인데요. 제품명이 이렇게 됩니다. WF-100 WF-100 이 프린터가 앱손 제품인데 희한하게도 와이파이 그림이 있습니다. 와이파이 이 프린터에만 와이파이가 있는 거죠. 자 대부분 프린터에 요즘 나오는 프린터에는 와이파이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이 프린터가 아주 유선으로 연결하지 않고도 그냥 와이파이로 프린터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래서 이 와이파이가 있는 것이 특별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프린터를 승관위가 사용하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승관위에 이 개표 분류기에 연결을 USB로 했다는 겁니다. 이 분류기에 이렇게 연결했기 때문에 이 와이파이의 존재가 아주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 와이파이 통신을 한다는 것은 개표 분류기가 완전히 오염이 되었다. 이 우물이 있는데 우물이 다 독을 탔다는 것 똑같은 거죠. 그럼 이 우물은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이 물을 먹으면 죽는 거죠. 그래서 이미 선거가 이 개표 분류기에 와이파이가 탑재되어 있는 엡손 프린터를 꼽는 순간 이미 오염이 되었다. 독을 뿌려버렸다. 독을 탔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면 이 프린터는요 초경량 초소형 A4 모바일 프린터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투표지의 분류 결과를 착 출력하는 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표 분류기를 결과값을 출력하는 그 기능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하필이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WF-100 모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 시연회를 하면서 자료집으로 낸 거죠. 무슨 랭카드가 착탈형이 아닌 메인보드에 제거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 제거하지 못하고 비활성화에 통신이 되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고 있죠. 하필이면 프린터를 고르고 골랐는데 착탈형이 아닌 메인보드에 제거할 수 없는 프린터를 선택을 합니다. 중앙선거관이가 선택을 한 거죠. 뭐 다른 사람이 선택한 거 아닙니다. 억지로 이 프린터를 하필이면 이걸 선택한 것이 아니라 중앙선거관이가 콕 픽해서 구매한 거죠. 그래서 저는요. 이 중앙선거관이가 아주 머리가 야 같다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머리를 굴렸다 생각하지만 이게 바로 아주 큰 실수죠. 뭐냐면 메인보드에서 제거할 수 없는 구조다 이런 핑계로 무슨 랭카드를 프린트에 달려있는 이 제품을 그대로 사용을 하면서 비활성화해서 통신을 하지 않도록 운영했다. 언제든지 프로그램상에서 우리가 우리 시민들이 모를 때 활성화시켜서 통신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선거관이가 이것을 노리지 않았나 아예 랭카드를 착탈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해서 노리지 않았나 일부러 그렇게 이런 프린트를 사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메뉴얼을 보면 와이파이 사용 안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와이파이를 사용 안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와이파이 설정을 비활성화 또는 와이파이 설정을 다시 지정함으로써 네트워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네트워크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와이파이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고 언제든지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건요 이 LG그램 노트북에 와이파이 기능을 없앴다 하더라도 이 프린트로 이렇게 와이파이 기능을 이네이블 시켜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바로 사용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 프린트의 이건 화면입니다 프린트의 화면인데 이 프린트는 화면에 표시를 하지 않죠 왜냐하면 노트북이 가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무선 네트워크 해제 또는 와이파이 네트워크 연결 중임을 나타냅니다 이런 표시가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아주 카메라로 노려보지 않는 이상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노트 이 노트북을 사용하지 않은 프린트를 프린트에 와이파이를 이용한 이런 무슨 통신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된다는 겁니다 와이파이 사양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2.4GHz 아주 2.4GHz 5GHz 보다는 주파수가 작지만 아주 넓게 통신할 수 있습니다 2.4GHz 아주 한 20m 이상 멀리 아주 안정적으로 통신할 때 사용하는 것이 2.4GHz 5GHz 그러니까 5GHz 5GHz 안정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속도는 빠르지만 그래서 2.4GHz 안정적인 걸 사용했다 그리고 웹 브라우즈에서 웹 컨피그를 실행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얼마든지 웹 브라우즈에서도 이 앱선 프린트의 와이파이 상태를 바꿀 수가 있다 그렇다면 얼마든지 이 앱선 이 프린트 이 프린트의 와이파이를 얼마든지 이내벌 시켜서 즉시 이내벌 시켜서 필요할 때 무선 통신을 하고 바로 꺼버리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4.15 총선과 앱선 프린트의 비밀 자 이 앱선이 이 앱선이 사전 선거 투표지와 투표 분류기에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앱선 코리아가 아주 모종의 역할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세이코 앱선은 이 사실을 모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앱선 코리아는 이 선관위와 아주 큰 거래를 하면서 무슨 모종의 관계를 맺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앱선은 정직한 기업이라면 하루빨리 우리 국민에게 선관위가 요구한 기능이 무엇이고 선관위와 앱선이 가지고 있는 비밀이 무엇인지 빨리 폭로하시고 드러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